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호석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호석입니다. 또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금요일이네요. 시간이 빠르네요. 주식 투자하면 시간 빠르다고 하시더군요. 주식 투자하면요? 네. 물론 나이 들면 시간 빨리 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주식 투자하더라도 그 시간 참 빨리 갔네요. 원래 안 해도 빨리 가지 않습니까? 시간은 원래 빠른 거죠. 원래 빠른 거죠. 그런데 물려도 빨리 가나요? 물리면 물리면 시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잘 안 가죠. 물리면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시간이 잘 안 가더라고요. 물리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조금 전에 계속 인플레이션 말씀하셔서 아마 그쪽으로는 대부분 인사이트가 여러분 생겼을 걸로 보입니다. 저는 깊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잘 넘어갔죠. 장이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줍니다. 약간 올라가지만. 그래서 이번 주 보니까요. 오늘 빼고 다우가 하루 올랐습니다. 4일 중에 하루. S&P 500 이틀. 나스닥이 3일 올라오면서 시장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장주에 대한 약간의 더 장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어제 시장 흐름을 봐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빅테크 중에서 애플 외에는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MS 1.44%. 구글도 1%. 구글은 4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마존 2.09%가 올라가면서 아마존도 역사상 최고치 5%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데 어제도 1.89%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특징적인 건 일단 헬스케어 쪽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쪽에 요즘에 좀 백신에 대한 그런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 또 얘기했지만 알차이머병 치료제가 나오는 그런 이번 주에 호자가 좀 많아갖고요. 이번 주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했고 약간 금융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 성장률이 올라가면 보통 금융이 빠지니까 약간 쉬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주에는 최근 한 달 동안은 가장 강한 업종이 부동산 업종이었다. 리츠 업종이었다. 리츠도 웬만하면 많은 분들이 투자 안 하시거든요. 거의 안 하시는데 이렇게 안 하는 게 또 올라갑니다. 안 하시는 것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츠 쪽에 아마 배당 때문에 관심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 본격적으로 투자는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혹시 리츠도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떤 지금의 투자 심리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랜만에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를 가져왔는데요. 사상 최고치를 어제 기록했죠. S&P 500이. 그거 치고는 52입니다. 52. 딱 가운데 와 있거든요. 50 조금 52 쪽으로 기울어졌죠. 의외로 그렇게 많이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요. 시장이 사상 최고를 찍었지만 이렇게 왜 지표가 공포 타면 지수가 왜 중간에 와 있는지 약간의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서서히 데워져가 그런지 아니면 성장이 조금 아직까지는 좀 붙임이 심해서 그런지 하여간 중간에 와 있고요. 그래서 실제 많은 분들이 장이 어렵다라든지 장이 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실제 이걸 보면 얼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 한 90이 와 있고 80이 와 있어야 되는데 실제 52니까 역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반응된 게 아닌가 싶어서 시장은 뜨겁지만 실제 공포 타면 지수는 중간에 와 있다는 것도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제는 오랜만에 밈 주식이 부진했습니다. 쭉 보시면 웬디스 3%부터 쭉 다 빠졌고요. AMC 엔터테인먼트가 13%가 빠지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게임스탑이 무려 27%가 빠지면서 진짜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다 빠졌고요. 밈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일단은 이유가 없죠. 그냥 빠진 겁니다. 왜 빠졌는지. 모를 때도 이유 없이 올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유 없이 빠져서. 일단은 특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얘기했지만 CEO하고 CF가 바뀌어서 뭔가 좀 이렇게 변화를 꿈꾸고 있었지만 제가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어떤 청사진이 없이 그냥 했다라고 좀 말씀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아쉬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실제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나마 이 중에서 대장주가 게임스탑인 것 같아요. 걔네가 무너지니까 같이 무너진 걸로 보이는데요. 오른 거 대비해서 빠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쫙 빠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웬디스가 괜히 미매에 들어왔죠. 일단 이틀 동안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이게 원래는 그런 종목이 아닌데 하여간 미매에 들어오다 보니까 어제는 미매라고 불렸던 종목들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있고 시장에 좀 연영이 있었던 게 아닌가. 짐 크레이머가 오랜만에 민스탑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민스탑이 있어야 할 곳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카지노다라고 어제 아주 진짜 독한 발언을 했습니다. 있어야 할 곳인데 오타가 났죠. 있어야 할 곳은. 투자하는 게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실제 이분이 한 얘기는 뭐냐면 주식은 들어갈 때 있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냥은 없잖아요. 그냥. 그냥 샀다는 말은. 그런데 이제 그냥 샀다. 이건 그냥 오르고 그냥 빠진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언짢아한 표정을 좀 보였는데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일단은 잘 들어가서 잘 나오길 원하시니까 투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많이 투자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거래가 증가하고 있고 또 거래가 거의 하루 만에 끝내는 그러니까 일종의 영향력이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 가지고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어제는 민지식에 대한 어떤 비판이 이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짐 크레이머 여외도 수많은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움직인다. 다만 아까 이 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가는 이유도 없고 떨어지는 이유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떨어진다 그러면 일단 올라간 다음에 빠지는 거니까 떨어지는 것은 그동안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아닌가 그게 좀 분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어쨌거나 민지식이 반등의 모습을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원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있는데 제가 종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만 드려봅니다. YOY 기준 3.8% 1992년 이후에 최고 증가율을 보였고요.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 5%로 2008년에 최고 증가율. 미국 수입 물가는 YOY 기준에서 10.58%로 2011년 이후에 최고 증가율. 수출 물가는 YOY 기준은 14.38% 1989년 이후에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일시적이다. 이게 잠깐 올라온 거다 얘기하는 거죠. 구리 가격도 2011년 대비해서 굉장히 올라오는 모습을 확연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일시적인 어떤 물가 상승이라고 보고 있고요. 목재 가격은 물론 조금 빠졌습니다만 작년 대비 4배가 급등했지만 역시 잠깐 올라온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가스 가격이 지금 2014년 이후에 최고치로 보이지 않습니까? 갤런당 3달러 이상. 4달러 가는 지역도 있고요. 올해 말 가면 5달러가 나오는 지역도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능값도 최고로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모든 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잠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잠깐 나왔던 인플레이션 물가라는 건 사실 조치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조치도 필요 없다고 결과가 기글되고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실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가 올라오는 거 체크할 때 보통 집값 그다음에 의료 및 교육 서비스를 보는데 집값도 똑같이 올라왔고 의료 서비스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교육 서비스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다 단기적인 물가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약간의 의견이 다양한데요. 어쨌거나 지금 연준은 이게 장기적인 게 아니고 약간 잠깐 들어온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로 베네수엘라 인플레이션이 3천 퍼센트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보니까 빵을 하나 구입하는데 돈을 갖다가 바구니에 들고 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100만 단위가 뭐죠 화폐 단위가 베네수엘라요 볼리드란가 볼리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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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볼리바르가 한 워낙 600원 정도 한답니다. 100만이라는 숫자가 쓰이는데 그 정도로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왜 가져왔냐면 역시 베네수엘라 역시 물론 이제 부패한 정부 그 다음에 석유가액 하락 때문에 좀 올라온 거지만 이렇게 됐지만 일단은 복지를 또 많이 심하게 썼기 때문에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은 간단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어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어쨌거나 물가라는 거는 잠깐 올라온 거기 때문에 시작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기록적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한번 기억해 보시면서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완동물 소매업체 판매업체죠. 소매형 판매업체인데요. 추위에 1분 실적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처리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0.12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0.03 마이너스 예상했고 이번에는 9센트 플러스로 흑자전을 성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진짜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매출도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좋아지는 모습인데 근데 주가는 빠집니다. 왜 빠지냐고 봤더니 인건비가 상승될 수 있고 공급 부족에 따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스스로 경영질이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을 잘 발표하고 왜 이런 얘기해서 주가가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고점 대비 33%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하락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추위의 어떤 좋은 부분은 소모품 비중이 70%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키우시지만 강아지 패드라든지 아니면 강아지 사료 이런 것들 계속 사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많을수록 물건이 많이 팔리는데 어쨌거나 강아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대부분 10가구 중에서 7가구가 다 강아지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아기보다 더 많은 미국의 어떤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애완동물 관련 기업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르나요? 요즘 추세가? 미국도? 미국은 더 많이 기르죠. 아기보다. 더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좋은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게 파는 건 대부분 소모품 아닙니까? 소모품, 내구제도 있나요? 애완용품이? 뭐... 집? 줄. 줄. 저는 줄 지금 5년째 쓰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안 끊어지니까요. 줄, 밥그릇. 안 끊은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석. 다 집에... 그런 건 내구제로 분류하고. 네, 그런 것도 한 거. 다 먼저 소모품이. 그런 거 있다라고 좀 보시면. 어쨌거나 이제 애완동무용품은 물론 이렇게 70%로 소모품 비중이 높은데 일단은 전체 그냥 무조건 소매 판매에서 이렇게 소모가 소모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이는 아주 좋은 기업이라 저는 칭찬하는 겁니다라고 좀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달리 보겠습니다. 일단은 추위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애완동물 소매업체는 조금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애완동물 의약품 업체가 있거든요. 조에티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에티스는 애완동물 관련한 의약품을 만드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지금 역사한 최고치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사예요? 제약사입니다. 제약사입니다. 제약사인데 제가 이것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어떤 분은 뭐 내가 아프면 병원에 안 가는데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에 간다는 분도 있고 강아지가 아프면 약을 먹인다는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주가가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가구, 7가구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향후에 시장의 급증세는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이니까 그다음에 이걸 다 포함하면 의약품도 있고 소매약품이고 다 있는 ETF가 있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패키어 ETF죠. FAWZ라고 하는 포즈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혹시 나는 애완동물 전체 소매용품이라든지 의약품 할 거 없이 다 관심 있다고 하시면 전체 ETF 포즈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유망해 보이고요. 현재 보니까 약 한 1% 밑에 있습니다. 사산체 고치. 워낙 세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지금도 투자가 가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천만 애완동물 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애완동물 집이. 그러니까 점점점 애완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 같고요. 아마 3%에서도 전문가분이 나와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용품도 많이 판매가 될 것 같아서 일단 4G에 대한 ETF에 관심을 가지신 것도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데이브 앤 버스터즈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여러분들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의 대표적인 주식인데요. 이 심벌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플레이 심벌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놀자는 거죠. 먹고 놀고 가는 그런 회사인데 뭐냐면 딱 들어가게 되면 술도 먹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심지어 스포츠 관람까지 가능한. 관람이요? 복합. 예. TV 갖다 놓고 같이 응원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복합 뭐라고 그러죠? 복합 뭐라 그럴까? 복합 엔터테인먼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노는 거? 뭐라 그러죠? 뭐 그냥 되게 이런 식당들 있죠. 맥주도 팔고 밥도 팔고 하면서 TV 커다랗게 틀어놓고 한국에 있습니까? 춤도 추고 옆에 당구장도 있고 당구다이도 있고. 그냥 가끔 그냥 있는 거죠. 제이제이 마우니즈 같은 데도 비슷하고. 그냥 체인점이 돼 있어갖고요. 여기 한 번 가면 보통 이제 식구 단위로 가서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가서 생일 파티하고 밥 먹고 술 먹고. 그 다음에 아이는 게임하고 어른들은 당구 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다 한 공간에서 놀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프랜차이즈가 상장을 살모해야 되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벤 버스터가 굉장히 유명한 기업인데. 그러니 이 기업이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폭발했겠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EPS가 1달러 37대 적자까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요. 이번에 마이너스 0.1을 생각했는데 플러스 0.40이 나오면서 완전히 흑자전에 성공한 그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실제 급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이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가서 가서 술도 드시고 이런 게임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이 플레이라는 심볼 갖고 있는 이 기업도 한 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사상 최고치 아닙니다만 조금 조금 체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걸 봤을 때는 조만간 한 번 또 주가 흐름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니까요. 심볼은 플레입니다. 플레이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드가 또 한 번에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F-150 여러분들 이게 40년 동안 인기 끌어왔던 차거든요. 아시겠지만 아마 미국의 신문은 아실 것 같고요. 혹시 타보셨습니까? F-150? 아니요. 못 타봤어요. 못 타봤습니까? 저는 타기 순간에 못 타봤는데 굉장히 차가 크더라고요. 바퀴도 크고 굉장히 큰 차인데 그런데 실제 국내에서는 못 끌고 다닐 것 같아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차를 못 세우지 않을까. 그거 세우면 아마 다른 차가 못 내릴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 전기차 버전이죠. F-150이 48시간 내에 3만 4,500건의 선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만 건을 도달하고 있다. 증가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다. 많이 지금 구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해봤자 나중에 안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예약은 100달러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환불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미 40년 전통의 어떤 차 모델이다 보니까 믿고 사는 거?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물론 이 차가 실제 과거의 F-150과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모습이 나와주면서 지금 일단은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배송은 2022년 봄에 시작한다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이 기간에 뭐가 하냐면 원래 계획했던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이때 한다고 그랬거든요. 약간 경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사이버트럭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 트럭 쪽에서는 F-150이 좀 잘 나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한번 바이든이 F-150을 타고 또 이렇게 했거든요. 시연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차 자랑하면서 뭔가 좀 F가 포드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포드가 조금 더 인기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전기차 트럭이 과연 힘이 좀 될까 보통 이런 차가 힘이 좀 세지 않습니까 전기차 트럭이 이렇게 힘이 셀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인기가 굉장히 폭장하고 있다는 거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달리기만 하면 뭐 그러니까 거리가 한 번 충전해서 할 수 있는 거리가 뭐 한 500km 이상 달리면 뭐 길게만 하면 차체도 무거울 것 같기는 해서 굉장히 무겁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죠. 오래 달리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로즈타운 모터스라든지 테슬라가 좀 이렇게 주춤할 때 이런 기업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포드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포드 주식이 원래 쌌었는데 지금 슬글슬글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올해 안에 한 20달러를 보지 않을까 숫자 2자를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그로스냐 밸류냐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번 주는 어쨌거나 그로스입니다. 그로스인데 제가 이제 그로스가 갈 만한 이유를 제가 이틀 연속 말씀을 드렸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는 제가 통계적으로 또 말씀드렸고 어쨌거나 지금 9개월 평균 보게 되면 가치주가 올라가면 이제 그때 성장적으로 바뀌는데 이제 두 달만 더 지나면 아마 그로스의 좀 상승이 이어질 것 같은데 이거 입표는 뭐냐면요. 내년도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 이익 조정 비율 그러니까 이익을 올린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그로스가 별로 같이 보여주죠. 그런데 매출은 4%로 그로스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고요. EPS 역시 6%로 그로스에 더 많은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지만 최소한 내년에는 이익이 증가한다. 매출이 증가한다는 걸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에 점수를 더 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가을 이후부터는 정말 성장주가 좀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어떤 성장주에 대한 어떤 그런 로테이션 부분 그다음에 또 저번에 얘기했지만 또 그 로테이션이 많이 벌어지면 다 벌어진다는 얘기 쭉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실적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좋다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가을쯤에 좀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다시 한 번 가치주에서 성장주 넘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표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 만약에 이익 조정비를 바뀌면 제가 또 보여드리는데 현재는 거의 2배 혹은 3배 정도 성장주가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략 내용을 봤고요. 딱 작년 시작할 때 됐죠. 딱 작년 시작했습니다. 출발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시장이 출발했는데요. 그렇게 세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SM500은 0.11% 플러스고요. 다운은 0.27% 플러스. 나스닥은 말하면서 약간 약보합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0.02% 하락하고 있는데 별로 의미 없는 다시 한 번 플러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특별히 뭐 특징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오늘은 지표도 없고 실적도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오늘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이번 주 주간 기준은 아마 상승이 거의 점쳐지고 있고요.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올라간다고 그러면 나스닥은 4일 동안 올라가는 그냥 5일 중에 4일 동안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번 주에 나스닥 기술주의에 대한 강세가 시연됐다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맵을 잠깐 보고 와서 기사를 보겠습니다. 자, 맵을 보고 있는데요. 아까 지수를 봤지만 그냥 우중충하죠. 그래서 테슬라 약보합, 아마존 약보합, 구글 약보합, 페이스북 약보합, 타 약보합입니다. 애플만 강보합 좀 더 보여주고 있고요. 색깔이 좀 붉은수름한 게 지금 일랄릴리가 보이는데 일랄릴리가 지금 2.75% 빠지고 있죠. 최근에 일단은 바이오젠 때문에 같은 알차이면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다가 오늘 조정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바이오젠이나 오늘 또 투자금이 올라가면서 2.87%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건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좀 강하게 올라가는 거는 엔비디아가 1%대 장출반부터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넘어가고 기사를 잠깐 보고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사상 최고치 S&P500이 찍은 다음에 오늘은 살짝 올라간다는 거 기사가 나오네요. 기술주가 올라가면서 S&P5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로 움직이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봐야 되니까요. 자 스노우플레이크가 3.7%가 지금 시간에서 빠진다고 그러는데요. 투자자의 날이라는 그게 있나봐요. 이벤트 하는 거죠. 뭔가 기관들아 설명하는 게 있는데 지금 이제 2029년까지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다고 하고 나서 주가가 빠진다네요. 주가가 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100억 달러가 더 큰 걸 원하는 게 아닌가. 조금 눈 높이가 높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좋은 100억 달러는 굉장히 높은 내용인데 주가가 빠지고 있다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볼텍스 파마시티컬스는 일단은요. 나오고 있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일단은 하여간 지금 임상이 중기됐습니다. 홀티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재가 되는 거죠. 지금 약을 개발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뭔가 문제가 터져서 중단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13.9%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늘 얘기하지만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되게 어려워요. 약이름도 어렵고 용어가 나오면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만약에 임상이 안 되면 주가 많이 빠지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뭐 AAT 뭐 이런 약인가 뭔가 잘 모르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추인 아까 말씀은 드렸고요. 그런데 주식이 어쨌거나 실정은 잘 나왔습니다만 주가는 거의 약부압 정도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한 상승 그다음에 공급 부족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표하면서 주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급 부족은 뭐냐면 뭐 이렇게 매장마다 물건을 가서 대서 어떤 물건을 사가야 되는데 물건 조달이 잘 안 된답니다. 지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부담이 급여 올려졌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스스로 밝히면 주가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약간 아쉬움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뉴왈 케리비안 크루즈 크루즈 기업인데 보니까요. 한 명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는 그런 모습이 승객 중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감염됐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기사 때문에 주가는 1.3%가 빠지고 있는데 바로 이게 어떤 크루즈의 가장 리스크가 아닌가 탔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을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게 약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우려할 만한 문제가 터진 걸로 좀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바이오진 아까 말씀드렸죠. UBS에서 일찌감치 오늘 아침부터 중립에서 발견을 제시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UBS의 목표 주가가 지금 거의 400달러 중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게 잡은 거거든요. 그만큼 알차인병에 대한 어떤 그런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통 한 50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넘어갑니다. 미스터가 넘어가고요. 테슬라는 모델S 플레이드 버전이 다시 한번 발표가 됐는데요. 공개됐는데 이거는 13만 달러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차 가격이고 지금 이거가 제로백이라고 하죠. 보통 100키로에 도달하는데 2초 만에 갈 수 있다는 정말 그런 차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고사양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골드막사스는 투자 겸 바이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어메리카 에어라닌이 항공업체인데요. 얘네가 보니까 2,500만 달러를 투자하는데 이 투자 안에서 그게 뭐냐면 버티커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이렇게 뜨는 택시 있지 않습니까? 드론 택시 같은 거 UAM 그게 UAM입니까? UAM? 그렇게도 부르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스타트업 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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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로스페이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타트업 버티컬에 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향후에 어메리카 에어라인이 나중에 수집으로 뜨는 택시 이런 택시를 250대에 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켈러의 골프 제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켈러의 골프가 그로버브를 대체하고 미디캡 중형주 S&P 중형주 400에 이번에 편입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로버는 왜 빠졌냐? 그로버는 영국에 있는 회사에 일단 인수가 된답니다. 그래서 빠지면서 그 자리에 켈러의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켈러의가 빠진 자리에 아폴로 메디컬이라는 기업이 들어오면서 각각 들어온 켈러의 골프하고 아폴로 메디컬이 주가가 올라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그래서 S&P 500은 대형주 400은 중형주 600은 소형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한 게 S&P 15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시 한 번 시장은 맵을 보겠습니다. 약간 약 모합? 네. 여전히 그냥 아까 본 그대로 맵도 그냥 그대로 멎어져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이벤트가 없다 보니까 급등 나가는 종목은 안 보입니다. 다만 이제 밈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S&P 500 종목들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답게 한산한 시장입니까? 주말답게 한산한 시장이고 또 어제 또 큰 이벤트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지나가고 나서 S&P 500 공백이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일단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NC 미팅이 화요일 수요일에 이어지니까 그렇게 주식을 적극적으로 약간 모호한 시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그냥 시장 천천히 보면서 재미있는 거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많이 빠지거나 많이 올라갈 일이 또 다음 주에 있을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미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시기죠. 그러니까. 그러게요. 뭔가 특별하게 이슈 없을 때 보통 이런 것들이 움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3교시까지 재미있게 잘 마쳤고요. 혹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희가 질문을 하시면 되게 저희가 모를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장우 본부장님은 그래도 그 질문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안 하시잖아요. 저희 세대 습관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누구 하면 또 막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질문 차 말하는데요.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언젠가 우리 대통령이 어디 기자회견 할 때 왜 한국 기자들은 질문 안 합니까? 이런 하는 경우가 있어요. 화제가 됐었습니다. 미국 갔을 때. 미국 갔을 때. 국내 뉴스 안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문재인 대통령하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하고 회견 할 때 한국 기자들은 왜 손을 안 들어요? 하면서 매번 그렇게 기자들 혼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질문을 못하냐 이 바보 친구들아. 이런 뉘앙스로. 대개 이제 취재 현장에서는 그게 관행입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할 때 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끝나고 나서 그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거의 해줘요. 그게 관행입니다. 모든 출입처나 혹은 어디 발표를 할 때.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수업 시간에도 질문 안 하고 질문하고 싶으면 끝나고 조용히 선생님 따라가서 쉬는 시간에 물어보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게 역시 이제 기자들과 발표하는 분들 사이의 문화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충분히 나중에 설명을 더 해줄 경우가 많아서 그게 워낙 습관이 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문화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글자가 왜 시작했죠? 어쨌든. 질문. 질문하라고 하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3% 질문 상담소 운영하지 않습니까? 상담소 운영하시잖아요. 그래서 접수하는 창구가 따로 있으면 하겠네요. 이렇게 비공개로 오픈하지 않고 한다고 하면 질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있다. 질문 안 하는 게. 네. 무슨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융주 여전히 좋으냐는 질문입니다.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데도 금융주. 금융주 좋습니다. 금융주 좋고요. 아마 이번 달 안에 자사주 매입 재개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재개가 공식적으로 나와주면서 많이 올릴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발표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좋습니다. 금융주는 여전히 좋고요. 또 늘 얘기하지만 이게 잠깐 금리가 오늘도 보니까 10년분이 지금 보니까 1.45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한다고 해서 지금 빠질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더 빠지겠냐.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정체 보호에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맞겠죠. 지금 대체적으로 월가에서 보게 되면 연말이면 한 2% 보니까 서술이 올라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는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주는 그렇게 보시고요. 금융이 좋죠. 금융주 가져가기 싫으시면 하다못해 버크셔에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기자들 감싸줬다고 또 혼내시는 거 봐. 아니 이제 우리 기자 출신이신가 또. 맞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은 뒤에 백브리핑이 어차피 없기 때문에 그때 면전에서 하는 게 맞아요.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대개는 습관이 평소에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근육이 아니긴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스펙 관련주는 요즘 성장주 좋아질 때 같이 좋아질까요? 하는 질문도 있네요. 네. 스펙주는 그렇죠. 스펙주는 스펙주 저번에 얘기했지만 스펙주 IPO 종목들 신규 상장 종목들 다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쉽지 않겠죠. 뭐 금리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실적도 그렇고 해서 지금은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얘기할까요? 네. 스펙보다 더 좋은 게 있잖아요. 밈? 네. 밈이죠. 밈. 그러니까 스펙이나 밈이나 물론 스펙이면서 밈도 있어요. 스펙이면서 신규 상장 종목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밈을 거래하다 보니까 스펙에 대한 그런 꿈과 힘이 있는 주식을 거의 왜냐하면 어차피 돈 벌려 가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들 왜 스펙이나 밈이 많이 하신지 아닙니까? 특히 밈을 많이 하는 이유 왠지 아세요? 밈이 빨리 결정나잖아요. 빨리 결정나요. 주식 기다리지 않아도? 네. 그냥 오늘 사면 그냥 아니요. 지금 사면 5분에 팔 수도 있고 오늘 밤에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매매가 좀 빨리 끝나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밈과 오버워치의 공통점은 빨리 끝난다.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백신 맞은 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네요. 백신요? 백신 저는 아내하고 같이 맞았는데 아내는 몸살 났는데 저는 같이 맞으셨어요? 네. 하루쯤 넘어간 것 같은데 저는 괜찮습니다. 그렇게 다릅니까? 원래 건강한 분은 많이 아프고요. 젊고 건강한 분일수록 많이 아프고 나이 들수록 아무렇지도 않다. 저는 보셨잖아요. 어제도 방송하고 그저께도 방송하고 다 했잖아요. 희한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장도장님 백신은 저도 열심히 구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도 빨리 구해 주십시오. 이왕이면 얀센으로. 얀센? 한 번 받고. 한 번 맞는 거? 그래요. 얀센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호석 본부자님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주말 편안히 푹초 잘 쉬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부터는 한 수요일쯤은 한 반만 거래하는 걸로 오전만 아니면 오후만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호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호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